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관자재 요양병원 이사장이며 대한불교 조계종 정수사 주지 원광 스님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약속한 것과 같이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에 궁금한 점을 올리시면 중복이 되지 않는 한은 꼭 챙겨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또 청취자 분께서 BBS 불교방송을 두드렸네요. 질문 요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답을 하고 다른 얘기를 또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스님 삼보에 귀합니다. 스님께서는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요양병원도 있더라고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같은 곳인지요. 다름 아니라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치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수술 후에도 요양치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서는 오래 입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퇴원 후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지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스님 말씀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운영하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는지 스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혼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요양원은 과거에 양노원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 돌볼 사람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그런 시설이었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라든가 이것이 법이 바뀌어지고 강화되고 강화됐다는 얘기는 연세 드신 노인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그러한 뜻에서 법이 강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편제가 생깁니다. 조금씩 바꿔지죠. 그래서 2008년도 6월 30일까지는 양노원으로 있다가 2008년도 7월 1일부터는 요양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옛날 양노원이 요양원으로 바뀌어졌어요. 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간호사 또 영양사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요양원을 설립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지금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은 옛날 양노원과 같이 병들고 나이 드신 노인들을 내 집과 같이 자기 집과 같이 편안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그런 시설이 요양원입니다. 그럼 요양원에는 누구나가 다 갈 수가 있었냐. 옛날에 요양원이 아닌 양노원 시절에는 그러니까 2008년도 6월 30일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슬아에 자녀가 없고 자녀가 이때도 행본이 됐거나 그다음에 하여간 빈곤층에 계신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럽니다. 그런 분들로서 60세가 되면 갔던 것이 양노원이었습니다. 남녀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과거에는 양노원을 갔었는데 2008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나이가 상향이 됩니다. 65세 이상이라야 되고 요양원에 입소라고 해야 되겠죠. 들어가는 자격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장애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정해놨는데 1등급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분. 그러니까 중증의 노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부축을 하거나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고 그런 분들. 밥도 당신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 누워 있으면 안 되는 분들. 이 중증이신 분들이 1등급이에요. 그다음에 2등급은 그거보다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보행에도 불편하고 자기 스스로 먹고 배설하고 그러는 과정도 원활히 못하는 분들을 2등급이라고 합니다. 3등급은 또 조금 나아신 거죠. 그래서 요양원에 가려면 1등급 내지 2등급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양원이라는 시설에 입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0이 됐든 90이 됐든 나이는 65세만 넘으면 되는데 등급을 받지 않으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등급은 어디서 주느냐. 주소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나타나서 통화를 하죠. 몇 월 며칠 날 몇 시쯤에 등급 때문에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신 분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예를 든다면 아버님이 계시면 아버님을 뵈러 옵니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죠. 91개 항목인가를 가지고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줘요. 등급도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신사를 하고 나서 설문지에다 메모를 해갖고 건강보험관리공단 가서 며칠이 지나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은 요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등급 이하되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세월이 가면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악화가 되잖아요. 그럼 3등급이 2등급이 되고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등급 내지 2등급이래야 요양원을 입원할 수 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에요. 스님은 저도 나이가 먹으면 요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양원에 갈라치면 정리를 합니다. 만 65세 이상으로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가는 곳이다. 또 그냥 가느냐? 등급을 받아야 된다. 등급은 어디서 주느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2, 3일 내로 연락이 아마 옵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으신 다음에 입원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입원만 하면 되느냐? 그게 이제 입소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 안 좋으셨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요. 또 대수변을 갈라치면 이제 기저귀도 차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용이 또 얼마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관계원에 물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선 이 방송에서 시간이 관계상 짧게 드릴 수 있는 용어는 어떻게 됐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한 사람당 150만 호로 가중치를 두고 한 달에요. 거기에 20%가 본인 부담이에요. 20%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포함 안 된 게 있어요. 식사대. 한 끼에 2,000원 받는 데가 있고 2,500원 받는 데가 있고 3,000원도 받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한 끼에 그러면 하루는 3끼 아닙니까? 그럼 2,000원으로 말하면 하루 3끼면 6,000원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얼마죠? 30일 아닙니까? 3,60,8, 18만 원. 이렇게 플러스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기저귀가 플러스. 이래가지고 이걸 내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나옵니다. 각 군청, 구청, 복지과를 통해서 이제 그 제공이 요양원에 제공이 되고 이제 아들, 딸들이 있으신 분은 환자 본인이 내든지 아드님이 내든지 며느리가 내든지 딸이 내든지 가족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할라 치면 만 65세 이상으로서 1등급, 2등급 노인중증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입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은 등급에 관계가 없어요. 등급에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요양병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어요. 간호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다 있는데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어요. 저희 병원만 해도 제가 병원한다는 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남산동에 관자제 요양병원이 있고 연산동에 또 관자제 요양병원이 있어요. 저희 병원만 해도 의사가 15시예요. 그분들이 상주하고 있고 또 당직까지 합니다. 만약에 밤이 이상이 있을까 봐서 그래서 당직 의사까지 포함해서 15분이 있는데 요양원에서는 만약에 아프시면 엠브라스를 타고 근처 요양병원으로 가든지 근처 다른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어디가 좋으냐 저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우선 노인들이 계시기가 조금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양병원에서도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스님의 입장에 두 가지 다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 말씀대로 보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밤에 응급환자가 되셨을 적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요양원에 가 계시면 상주의사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밤에 연로하신 노인들이 급한 일이 생겼을 적에는 엠브라스를 태워서 근처 응급실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는 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교통사고로 아버지께서 헐리를 다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요양병원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병원에 가보면 의사, 간호사 또 그다음에 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구성에 대한 잠깐 또 설명을 하면 이웃 종교인들이 하는 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던 분이 하는 거나 스님인 제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은데 어떤 식으로냐면 얼마만큼 성의 있게 정성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중에는 일부 고약한 사람네들이 인건비를 빼먹는 그런 것이 있어서 사람을 배치를 안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든 조건은 요양병원은 누가 하든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님이 하는 병원이라고 다르고 이웃 종교인들이 한다고 해서 또 다르고 일반인들에게도 다르고 그런 건 없어요. 다 병원의 메뉴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설립자의 정신과 또 설립자의 정신에 입각한 종사하시는 분들, 의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얼마만큼 성실히 메뉴얼대로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좋은 병원은요. 병원 설립 목적에 충실하면서 변칙, 반칙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런데 반칙, 변칙을 쓰면 그 병원이 질이 낮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병원을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병든 사람 치료해 주면 좋다는 거기에서 제가 매력을 느껴서 병원을 한 거거든요. 또 하나 제가 병원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요즘에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병원을 만들므로 인해서 의사, 간호사 두 개 병원에 280명의 직원들이 있고요. 노인들이 한 500여 분이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얼마야? 800명이라는 사람에게 일자리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만들어줬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차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사업을 한다는 건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복지사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채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일자리가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해공업이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을 다 복지사로, 사회사학과로 인정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힘내셔서 또 주변에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 좀 자꾸 채용해 주셔가지고요.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복지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이에요. 따로 돈을 모아가지고 부르지도게 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한테 격려해 주시면서 그네들을 함부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사표받지 마시고 정리해고 하지 마시고요. 그네들에게 좀 작더라도 월급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사업이 잘 되시면 조금 더 월급도 올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기업하신 모든 분들을 다 사회복지사고, 사회사학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요. 스님인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는 130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하니까. 거기에 지금 80명의 노인들이 입원해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130명, 우리 병원 2개 280명, 그러면 410명이라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애들이 많으나 적으나 월급을 받아가지고 가져가서 사랑하는 애기들한테 용돈도 주고 학교도 공부시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업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있어요. 불자님들이 기왕이면 스님이 운영하는 시설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같은 조건이라면 병원 설립 목적에 충실하면 반칙, 변칙을 쓰지 않으면 그게 최고의 병원입니다. 다른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것이 보건소의 매뉴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할 수도 없고 못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면 저희는 되도록이면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요. 상담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분은 저희 병원과 가까우면 저희 병원에 입원시키시면 되겠고요. 모시면 가까운 데 하십시오. 교통비 다니는 것도 돈입니다. 이해 가시죠? 멀리인데 스님이 하는 병원까지 오시라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도 좋은 거 있으면 하시고요. 우리 병원과 가까운 곳이 있다면 기왕이면 스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부모님을 입원시키면 더욱 고맙겠지요.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다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